전남은 부산 원정에서 2대0 승리 거두면서 3연승 3위입니다. 안산은 극적으로 2대2 무승부 하지만 7경기 무승 10위입니다. 키패스는 UA 선수가 6번 평균의 수 1회 그리고 이상민 선수가 9번 평균의 수 1.5회 그리고 전남 홈에서 맥을 모추고 있어요. 2득 3실을 기록 중이고 안산은 원정이 시원치 않쳐 1득 2실 거두고 있고 다이나믹 포인트는 강성재 5위, 김다솔 11위, 안산은 이상민 12위, 이승빈 26위입니다. 뉴 챌린저 손오준 선수 수원 삼성에서 임대하점 원값 1억으로 측정되고 있고 윤경원 선수 스플리트 RNK 크로아티아에서 왔습니다. 6,600 시즌 맞대결 전쟁은 2승 1무 1패로 전남 1전 앞서고 최근 맞대결은 안산이 전남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남 키워도 코로나 이슈 대다수 확진 경기 연기를 요청했고 안산도 코로나 확진 5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첫 승을 일단 거둘지 승부 예측은 무승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